아기 공격이 지났는데 왜 안 저러 가야지 왜 이렇게 예쁜 애를 왜 안 저러 가 왜 아기 공격이 지났는데 왜 안 저러 가 왜 아기 공격이 지났는데 왜 안 저러 가 아기 공격이 지났는데 왜 안 저러 가 구멍대 좀 안 와야 될까 아우 진짜 아니 조금이란 애들도 아우 유리안을 못 봐가지고 안락사 대기견이니까 이게 총원 애들까지 우리는 진짜 대형견을 빼앗긴 아우 총원 애들도 안 들어와 총원 애들도 가방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